벽뿐자 벽뿐자 significa rompere il vaso da notte vaso di notte? vaso da notte vaso da notte put on coupe bonjourno puan ein yes puan bonjourno bonjourno svazz svazz bonjourno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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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드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촬영할 수 있을까요? 레스토로랑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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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다! 양말부터 다 멋있어! 멋쟁이시네! 네! 원더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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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오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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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루틴을 보면 손님이 올까라 불어날 때 자꾸 뭘 해! 어떻게 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전혀 말짱한 척해 그건 어려워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해요 뭔가 일을 자꾸 만들어 나 웃어주신다 그래 그럼 다 이상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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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한국어로 오늘의 특별한 집은 다른 메뉴 아무튼 한국어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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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로 모든 한국어로는 한국어로는 한국어로 네 네 좋아요 네 Barbara 특히 선크래ISSA 코레이는 Stonewall 김대 생애 씨만 solo per 1 нед één 잘 trabajnisse 약간? 아, 베베베베베베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여쭤봐주세요 어떻게 우리 장사해야 잘 될지? Secondo lei, come dobbiamo fare per avere, per riuscire meglio, per far venire più clienti? Piano bianna, emissi manifesto 제가 faccia d'host다 faccia d'host다 식식하게 계속 조금씩 미소? 미소 미소 제가 faccia d'host다 미소? 제 가진 나폴리오 표현이에요 아, faccia d'host다 약간 faccia d'host다 강한 얼굴 아, 강한 얼굴? 그렇죠 음 네, 그냥 사람들한테 오세요, 뭐 이렇게 Abenite, abenite Abenite Prego, prego, si ama per ti Prego, prego, si ama per ti Prego, prego, si ama per ti Pr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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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go Pr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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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go 네, 선 greater 아, 요리 우리 사회 이 시도는 flag 시도는 Sure 이 시도는 조금만 먹어볼 수 샘플? Sure, sure, sure okay, okay 하도 mó Vault 아침นрод장 move 손님 한 분께서 혹시 뭔가 이렇게 한 입 정도 맛볼 수 있냐고. 한 입 정도 맛볼 수 있냐고. 뭐 안될 걸 없어. 안될 게 있냐? 제육볶음 한 점 이렇게 나가볼까요? representing 한 입 정도 испорт한 중국 cére입니다. 그쪽은 면, Ward. 혹시 닫혀, 나 먼저 여겨? 뭐 해? 내가, 이줄네. 이줄네 ET. 이줄네, 나 얘기하지? 아, 응. 그는 사람들만 여는 납부 아니다. 네, 네, 네. 아, 응. 아, 네. 아, 다가. 아니, 정국은 남의 아이나 남의 아이나, 아, 네. 우리 집에서 남자로 많이 가르치다 그렇죠 22位에etrlarını 내가 76년생 5믹과 4믹 뭐야, 농담에 맞게 하는 거 나는 내 아들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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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아들 아들이인 아들아 아들이여요 아니요, 그냥 여기. 그냥 여기. 맛보신다 이거지? 네. 밥을 한 입짜리예요, 그냥. 귀여운 할머니가 오셨어요. 응. 접시. 접시요? 너무 없어 보인다, 저 동그란 접시죠. 아까워서 조금 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래? 짜실까 봐 조금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자, 할머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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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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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7번 먼저 나가면 돼요. 두 개 먼저 나가는 거야? 두 개부터? 오케이. 아주 잘 오셨어. 굿죠? 땡큐. 오케이, 하늘 나와라. 굿죠?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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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안 나가? 이거 손님이 오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다른 걸로.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뭐 몇 번이야? 걱정하지 마. 오케이. 이제. 오이 알러지 테이블! 한 테이블, 오이 알러지, 아 이거. 닭강정, 닭강정. 럭키, 럭키, 럭키 하셨어요. 오이 대신 이게 훨씬 더. 훨씬 더. 다 드릴게요, 다. 서비스로 늦게, 늦으셔서 닭강정. 치킨, 코리안 스타일 치킨.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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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많이 먹으러... 그래도... 그래도 달콤해? 네. 오케이 굳엣지게.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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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iciently 관리 Carly 세ilst dull abstatten. 고마워요. 그냥 가can 주away. 고마워요. 망 mü kost고 단 PEG vero. 파고 distill 게 너무 quiere. bara 분 machst 네, 그래. 고마워. 정말 재미없는 것 같아 배가 güva, 제가 참고 싶어 fö.- ? 고마워요.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다! 그런데 이런 제품을 한번 들어 bakın. 수ив이 덕분에 들어갈 수 있어! 아 굳이 덕분에 할 수 있다. 이건 왜요? 치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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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키는 다른 방법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치키 fund에 보려고 했다. 이곳은 매일기 때문에 다 맛있게 만난 다시마. 하지만 이곳은 4시에서 정확하게 만났던 것 inherited. 조금 재미를 많이 따르바이트, 그래도 또 한가지 예금주와 ~! 네, 그들의 모든 수ель지 아예. 바다리에 싸박퇴디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또 한가지 예금주와ил의 계란에 싸박퇴디가 앉아서 또 다른 제품이 있으시지만 이제 다 그런가 사왔어! 또 한가지 예금주의です 그는 하는 생각에 말할게요. 아, 여기에도 밥...괜찮아요? 오, 소시 세이. That's fine. 왜? 네? 아, 잡채랑 밥이랑 섞어 먹어도 되냐고? 아, 그렇지. 기가 막히지? 밥 비벼 먹을 거라면 그릇을 하나 더 갖다 줘도 되는데. 계란 프라이 넣고 비벼먹으면 맛있는데. 이게 스페셜인데. 오늘 특별히 스페셜로 계란 프라이를 올려서 비벼면 진짜 맛있거든. 한국의 문화를 알려드려야지. 달걀 서비스. 달걀 하나만 끄네요. 한국 달걀 프라이 비벼야지. 비린밥 밥. 잡채밥에 계란 프라이. 질리지? 아, 기름을 많이 넣고 튀기듯이 하는 거예요? 어. 잠깐만. 참기름만 하고 딱 올려야지. 아, 맛있겠다. 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 tinham bunu vakounced. 아 cold. 한잔. 침 경우에는 기분이 Bund 청정룡이 부분 Pul고 갔다 보다 자یں 있어도 희식한 건baren 않다. 우리집 을 끊을 спас bite다. 해요가 나도 서비스. 아니 죄송합니다, 느끼기까지 다 좋아. 싫다. 그럴 Depot. 식사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맛있어! 이런 거에 찍고... 내거는 바로 이걸로... 나 이걸로... 저는 한장의 글이... 내거는? 내가 이거...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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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너야 해결할 수 있는지? 아아야! 여러분들... 이걸로... 다진 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저는 이렇게 이거 넣는 거에 넣는 게 좋습니다 그냥 짭짤해 맥주로, 이 탄산을 넣어 아, 나 그런 식사 이제 이 고파고 있는 속에 이 고파고 있는 속에 이 고파고 있는 속에 이렇게, 이 고파고 있는 속에 봐봐, 봐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저의 고파고 있는 거에요 이제, 이 고파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첫 번째 소스는 꿀벌에 롸카소인 은말을 매운 에피엘만던 쌀은 정말 짠 사실은 롸카소인 것 같아요 그는 완전히 다른 맛을 보기 때문에 예. 뭐는 뭐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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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i.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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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in 췔. 네. 네. 우리obook 네. 흔히 저는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디저트로 치즈 좀 드려볼까? 이리 와, 이리 와. 디저트로 치즈 좀 드려볼까? 어? 아니, 치즈 구워서 꿀을 올려서 서비스 줘보려고. 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한번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이게 잘 안 돼, 야야야. 이게 전하고 좀 달라서 잘 안 뒤집어지는 게 단점이구먼. 하지만 복부가 잘 되는 게 또 장점이구먼. 이탈리아한테 안 먹어봤으니까 이거 없잖아. 안 먹어봤어, 너 모짜렐라 치즈 전? 전을 저렇게 부어서 모짜렐라를 안 먹어봤을 것 같은데. 모짜렐라 치즈 전 먹어봤어? 치즈인데 치즈 전. 전? 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또 테이블, 랩뱀. 꿀. 네, 나가. 와우. 디저트. 네. 상상자. 네. né? 고마워. 네. 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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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아니,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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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vantagem? 단 거ología? 당연하지 아 근데 저 할아버지 정말 감동이다. 감동이지. 어. 엄청 짱. 말롬브란도처럼 생기신 분. 어 진짜. 엄청 짱 잘 드시고. 아 막 서비스 주고 싶다. 그럼 서비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 시도해보겠냐고. 사장님이 고맙다고 서비스 해준다고. 아. 어. 보스. 그라지에밀레. 조용히 받아들아. 오 Riley. 네, 알았어. OK. 私는 왜 이렇게 찍을까? Parasyte, 보라를 봐. 왜 그 말이야? 글쎄요? 빨리 말해. 또 이 분이 가장 어리 consequently , 그는 다 학생들을 다 응원하는 일이에요. 이 분이 가르침도, 그는 교재는 다 학생들을 다 하신 것처럼 인사람이 많아. 나 아이스패딩 버스 파티 사장님! 왜요? 전달 잘 했고요 짜파구리?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짜파구리 드셔보시겠대? 그렇게는 말 못했고 기생충 아니하니까 아신대요 거기 나온 음식? 기생충 봤대 아 그래? 너무 알고 계세요 짜파구리 갈 준비 장호야 네 저 후라이팬에 기름 좀 둘러 네 어너더 베일이야 소금 좀 둘러 소금요? 여기다가 소금 좀 삭 뿌려 물이 들어갔어요 물이 들어갔어요 물이 들어갔어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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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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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젖었네 괜찮아 얘 괜찮아 얘 오케이 너무 무서워 뭘 먹길래? 너무 무서웠어 아 아 Forse un po' troppo fiamma Forse un po' troppo Un po' troppo 아 비싸 아 액템 죽이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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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하지 말고, 안 한 척 하고 심장이 막 뛰는데 전혀 당황하지 않은 척 다시 팬을 생수 한번 드링킹 하세요 지금 심장이 너무 뛰어요 드링킹 하세요 지금은 아깝다, 아깝다 주방에서는 어떤 사고가 하나도 놀라면 안 돼 그럼 진짜 사고가 나 됐어, 진정 됐어요 진정 됐어요? 나도 진정 됐어요 자, 간다 이제 야, 놀라지 마 자, 불 붙일 거야 이번에 진짜 의도 안 부리니까 겁먹지 말고 네 됐어 야 무서워서 나 많이 못 하겠어 성장 짜파구리 가볼까? 짜파구리 가볼까? 남면박스 앞으로 여기요 이거 반 봉지 채져도 알아서 해야지 죄송합니다 잘했었는데 편했어 좋아 브레이크 넣어야죠 하나 더 하나 더 단계 po 남면박스 설마 반스 실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짜파구리. 끼어미. 끼어미, 짜파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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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떡볶이. 네. 젓가락 젓가락. 응, 멘토. 네. 저희는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직은. 좋아. 아메리카노. 미국이 다 먹어요. 땡. 네. 고고무. 고고무. 양 some social folks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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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기 planted Elliot and yourцию 불read 무 무 맬은 проп인다 외국ous 접근 고기hei 구조 보 우후! 상관에 해야지. 좋아. 쥬스... 굿. 딥이 inver자고. 정ועny. 함분이 이상하게 만났다는 말. 형, 내가 도사하기 위한 질 거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